네 시청자님들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미사일이나 뭐 물팔 같은 거 알키로 피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근데 뭐 떨어졌을 때 알키 쓰는 건 상관없어요 아이템 체인저 안 됩니다 뭐 자폭이 나오면 그냥 써야 돼요 연습 카트입니다 연습 카트 아이템 체인저 슬로우 체인지 둘 다 안 됩니다 네 슬로우 체인지 그런 거 그러니까 합법적인 플레이만 가능하시고 불법적인 플레이 절대 다 안 됩니다 알키 심는 거 다 안 되고 그것만 딱 지켜주시면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풍선, 전자파, 밴드, 고글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렇죠? 예 안 됩니다 펫, 있는 거 다 안 됩니다 그냥 3대 3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3대3으로 시민판 육선제예요 형 시민판 육선제로 가겠습니다 3대3 3대3으로 가자 렛츠 기릿, 기릿 1대, 1대, 1대3부 vs 다aisse스 1대1호 보tać 다했어 여기서 악마는 어때? 악마 제 카리 제가리 깨지는걸 아 첫 번째는 악마 씹혀있어요 로지나! 로지나 네가 해야 돼! 로지나! 로지나야 돼! 로지나 뒷가야 돼! 로지나 로지나 뒷가야 돼! 로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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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이가 얘들아 오케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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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폭탄 잡았어 잡았어 야 실드 오지게 하고 있다 진짜 다 막고 있다 얘들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아 아아 이거 아이가 아 씨구 우즈삿 아이씨 지난 와아! 내가 김태까지 이겼는데 아아! 가무야! 빨리빨리 레드해라! 뭐해? 아니 카트가 렉 걸리면 카페터 시키는 거 아니에요? 진짜... 가무야! 가자! 그렇지! 가자! 바로 포함해! 멍게를 잡았다! 야 천사! 잠깐만 천사! 야 천사 지냈다! 야 천사 지냈다! 뭐야? 뭐야? 아 뭐야? 어? 잠깐만 정신 못 차린다 데칸이! 야 잠깐만 이거! 아아! 아아! 잠시만요! 아! 와! 개질했다! 아! 아! 이걸 친다고 얘들아? 야 맵 좋다! 난 중간에 후진해도 이기잖아! 내가 갈게! 밀어달라는 게 어깨빵 해달라는 거예요! 어깨빵 해드릴게요! 아아! 와아! 야 우리 잠깐만 지냈길! 오케이 한 명 탔다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야 상대팀 다 빠졌어! 야! 야 이건 경기 끝난 것 같은데 그냥! 와! 차가 존나 지나네! 야 일로 왔라! 여긴 끝날 때 날짓한 게 아니다! 5개 있다! 5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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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았죠? 5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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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내가 이거는 미사일로 저기 동현이 형 다 잡았다 그냥! 동현현자! 5개! 야 이번에 사나가 달려! 동현현! 다음으로 승인이면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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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!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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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현! 탁! 탁! 공격! 명령! 아 저게 존나 모르셨어 나 이거 있어 따라가야 돼 아름다운 탈심해 그래서 악마는 어때 나 아직 모른다 이거 끝까지 해야 돼 이제 계속 움직였다면 이거 우리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앞에 한 번 더 한 번 더 잡아야 돼 아 오케 하메다운 오케 하메다운 야 잡혔는데 이게 뭐하냐 오케 막았어 막았어 아니 디펜하고 있잖아 빨리 가 얘들아 1등박자로 다 막았어요 안 돼 비켜! 비켜! 오케 우릴 손 섰어 우릴 손 섰어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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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폭탄 잡았어 물폭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야 이거 꼴이 이겼다 이거는 와 물폭탄 다 잡았어 오케이오케 그렇다? 굴폭 거리 잘 잡았다 장길죽 빼고 다른 사람 끼워도 되네 아니 나를 왜 빼? 내가 지금 개 잘하고 있던데요 아니 저기 한 명 길만 해주고 존나 달린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해줘야 돼 그런 거 할 수 있었으면 지금 L3가 아니겠지 아 목 존나 타냐 아 뭐야 아아 야 길죽이 능이가 살짝만 막아도 다 막혀 야 잠깐만 자폭이 크다 이거 1미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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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실드 야 씨 존나 잘 잡았어 이거 오케 잡았다 1등 잡았어 한 명 띄우고 그렇지 와 잠깐만 콜 오지는데? 와!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야 2대1이야 앞에 2대1 앞에 2대1 앞에 2대1이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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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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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르르르르르 이튼 잠깐 캐릭 좀 바꿔야겠다 우리 길쭉이랑 좀 닮은 캐릭 써야겠다 뭐야 뭔데요 아 형님 그 지팡이 아 야 이거 완전 길죽이네 캐릭터 가자 게임아 가자 아 뭐야 뭐야 이 새끼야 나 치고 갔어 왜 떨어졌볼 나 어렵게 빵 치고 간다고 다 썼어 1등 미사일이라 1등 다 썼어 와 누구야 이거 아 누구잖아 이거 나 빵 깔았어 그렇다 와 오 피어미 청계 감사합니다 다 ONEY 에 어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